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이거는 어제 보여 드릴 2200번 함부라고 장미자주 모헤어 함부라고 해서 5.5mm로 떴습니다 그랬더니 2200번 색상이 많이 나와서 딱 장미 색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모헤어가 이제 조금 여기 보시면 듬성듬성 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편물로 떴을 때 모헤어가 겉으로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 보면 그게 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더 두껍게 뜨고 싶다 하시면 두볼 두볼씩 섞어서 8mm로 뜨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통통한게 좋다 하시면 이거 두볼 모헤어 세볼 그렇게 해서 8mm로 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식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